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오늘 100일이 맞아요? 오늘 선배들이 떡 해 와요? 안 해 와요? 어제 왔다고요? 어제?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100일 날 해 와야지. 감옥을 차별하면 안 돼요. 감옥도 국영수 감옥이 있고 사탐과탐 감옥이 있거든. 그래서 민개궁은 국영수 감옥이고 우리 공시법, 중개사법, 세법은 사탐과탐이라 그거 하면 안 돼요. 항상 그 날에 맞춰야지 아버지 제사 날이 오늘인데 어제 제사 중에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128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지력청량의 절차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는 출제인이 무조건 시험에 출제를 하는 거라 출제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출제를 하느냐 이럴 때 크게 출제할 수 있는 것은 3개입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세요. 가장 올바른 것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합니다. 지력청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지력청량 의뢰서의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전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면 O다 X다 X.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는 게 아니죠. 그죠. 지적청량 뭐 선자 수행자 이렇게 되죠. 지적청량 수행자예요. 자 두번째 지력청량 수행자는 지력청량 의뢰를 받은 때는 청량기간 청량할 때 3일 이내 3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면 맞다 터리다 털리지 이게 뭐 없이 지체 없이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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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까지 자 그러면 이제 잠깐 보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맞출 때 이게 다음날까지가 키가 아니고 키가 아니고 여기에 지적청량 뭐 선자 수행자 지적 뭐 선처 소관청 위치가 바뀌면 안 됩니다 위치가 그러니까 지적청량 의뢰서는 지력청량 수행자에게 제출을 하고 지적청량 수행자는 의뢰서를 받았지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는 계획서는 다음날까지 지력소관청에다가 제출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청량에 들어간 비용을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요 없다가 틀립니다. 그럼 한 개만 딱 예를 들면 등록말소라고 썼어요. 등록말소 그러니까 청량을 하면 청량에 들어간 비용은 당연히 본인이 부담을 해야지 하는데 부담 하나는 예외가 하나입니다. 그 예외가 등록말소입니다. 등록말소 등록말소는 육지가 받아 되는 거거든. 그럼 육지가 받아 됐다는 말은 육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답다. 그렇지. 받아는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육지가 받아 됐다는 말은 소유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열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열 받았는데 거기다가 비용을 부담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가지고 갔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이렇게 놓습니다. 여기도 조심할 때 세부청량을 하는 지력청량수행계획서들을 청량하는 지역의 지력공과 관한 전산자료를 지력소관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가 있고 지적청량수행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소관청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지력청량수행자에게 지력청량을 의뢰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럼 이 사람은 의뢰서를 받았다면 이 사람에게 계획서를 제출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러면 이 지력소관청에서는 계획서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면 청량에 필요한 각종의 자료 있잖아요. 자료 청량은 뭘 보고 한다? 도면을 보고 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럼 각종의 자료를 이 사람한테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그럼 이 사람은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청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뭐가 틀리냐면 위치가 바뀌었다.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에 지적청량수행자가 아니고 지적, 머선청, 소관청. 그럼 여기에 지적청량수행자입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력청량수행자가 지력소관청에다가 청량을 의뢰하면 이 사람들은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지력소관청은 계획서를 받았다 하면 청량에 필요한 각종의 자료 있잖아요. 자료. 그거를 지력청량수행자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청량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분으로 갈게요. 지적청량수행자가 청량을 하라고 했다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지적소관청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된다. 받은. 그럼 여기다가 이상이라고만 써놔 놓고 여기다가는 미만이라고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증가하는 면적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시루리사 대도시시장이라는 것이고 미만의 경우에는 지력소관청이 한다. 그럼 여기서 답은 몇 번이 된다?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이 청량의 절차는 출전이 시험에 출제를 하겠다. 출제를 할 때 여러분들 일단 주로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가 있거든. 그럼 1순위는 여기서 출제는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1순위는. 그럼 여기서도 시험에 출제를 할 수 있거든. 그럼 할 때는 이렇게 봅시다. 어뢰서는 신청서입니다. 지력청량 신청서는 누구한테 제출한다? 지력청량 수행자입니다. 그럼 지력청량 수행자는 신청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 있잖아요. 계획서는 다음날까지 지력소관청에 제출을 한다? 한다? 한다. 그러면 이 위치와 이 위치가 바뀌면 안 돼. 그럼 여기서 지력청량 의뢰서는 지력소관청이라면 OX다? X지. 지력청량 의뢰서는 지력청량 수행자. 그럼 지력청량 수행 계획서. 계획서는 지력청량 수행자라면 OX다? X. 지력소관청. 이 위치가 바뀌는 것만 일단 조심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몇 개가 있다? 지력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게 몇 개다? 두 개. 이거는 그냥 외우는 겁니다. 검사청량과 지력청량에서 제도사청량은 의뢰할 수 있다? 없다? 그럼 그거 딱 됐고 여기는 출제인의 시험은 이럴 때 갈로역해입니다. 갈로역해, 갈로역해, 갈로역해 하면 이렇게 문제가 될 거예요. 자, 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갈로, 갈로, 이렇게 갈로, 갈로, 갈로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면 청량기간은 며칠이다? 5일. 검사기간은 뭐다? 4일. 그러니까 기준점을 설치를 하면서 청량할 때는 날짜를 더 주는 거라도. 그래서 하나에서부터 열다섯 개 이해할 때는 며칠을 4일. 그 열다섯 개를 초과하는 4일에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한다? 한다. 합의한 기간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죠? 그럼 이렇게 갈로역해가 한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지. 나오면 여기에 계산하는 문제, 여기에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지. 그럼 이거는 쉽지. 그냥 우리가 지력청량 의뢰인과 지력청량 수행자가 합의를 해서 20일간 청량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21의 4분의 3, 21의 4분의 1. 그럼 21의 4분의 3은 며칠이다? 15일. 4분의 1은 뭐다? 5일. 그럼 21 중에 15일은 청량기간, 5일은 검사기간. 이거는 쉽지.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시험에 한 번 나왔는데 16회 때, 15회 추가 시험에 한 번 났어. 그 다음에 시험에 논작은 한 번도 없어. 이거는 여러분들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렇게 조금 이따가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미리 해놓으면 이렇게 합니다. 청량기간, 검사기간, 5일, 4일. 이거는 이 첫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청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 법으로 정해놨다. 정해놨는데 지적청량기준점을 설치를 하면서 청량을 할 때는 날짜를 더 주는 거란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에서부터 15개 이하까지는 4일을 더. 여기서 조심할 때 청량기간도 4일 더 주고 검사기간도 4일을 더 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15개 초과 설치할 수 있다. 있다. 이때 초과하는 4점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16개, 17개, 18개, 19개 여기에 며칠을 더 준다? 하루. 그러면 하나 초과해도 하루, 두 개 초과해도 하루, 네 개 초과해도 뭐다? 하루.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러면 옛날 시험에 16개를 설치하면서 청량을 한다.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을 했거든. 그럼 여기서 며칠이다? 5일, 뭐다? 9일, 뭐다? 10일. 그러면 11일, 이거는 며칠이다? 9일.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결론은 하루가 차이 나게 돼 있는 거라고. 차이 나는 거는 출발할 때 여기는 5고 여기는 4고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는 4, 4, 1, 1, 같아 안 같아? 그렇게 딱 정리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검사로 왔을 때는 1순위는 검사를 받냐 안 받냐거든. 그런데 이 두 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사는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거라. 그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에 끊을 필요 없어. 그럼 앞에 끊을 일해 나왔거든. 이랍니다. 지루과학 이랍니다. 이랍니다. 지루과학 정청량 성과에 대한 청량을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가는 면적규모 이상의 경우, 미만의 경우이냐. 그럼 앞글자는 시행했을 필요가 없는 거라. 그 다음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상은 크다 안 크다? 크다. 그러니까 시놀이사 또는 대도지장이 하는 거예요. 미만은 크다 적다 적다. 그러니까 지루과학 정청이 검사를 한대. 그럼 그거 딱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 몇 개? 두 개. 그럼 이거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래 합니다. 잠깐만 이 그림을 잠깐 하나 볼게요. 이 그림을 잠깐 하나 볼게요. 자, 해보세요. 제 말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의뢰한다는 것은 이해하죠.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이해하죠. 그러면 청량은 이 사람이 하니까 청량에 관한 각종 자료들은 구청에다가 다 있거든. 구청에서 이 사람은 나한테 자료를 내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자료를 해야 하네요. 그럼 이 사람은 청량을 했지. 했다면 이 사람한테 일단 검사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요. 그럼 검사를 받은 게 지력청량성과도. 아니, 그까지 이을 필요 없어요. 그럼 지력청량성과도. 그럼 검사를 했다면 이 사람한테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죄.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검사했으니까 검사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력청량수행자한테 줘야지. 그럼 지력청량수행자는 의뢰인한테 줘야지. 이게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렇게 푸는 겁니다. 통과. 됐어.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거 해결했거든. 10번은 통과하겠어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는 통과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1번으로 가볼게요. 자, 11번으로 가봅니다. 자, 11번으로 가봅니다. 설명에 관한 것으로 틀린 것 이리나 줘야 된다. 토지 소유자는 분할할 때 지력청량수행자에게 지력청량을 의뢰한다. 5도 와야죠? 5. 그러면 1번, 2번은 그냥 묶어버렸어요. 묶어져요. 그러면 지력청량수행자에게 의뢰한다는 말이 의뢰서를 지력청량수행자에게 제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봅니다. 그럼 지력청량수행자는 지력청량수행자는 지력소관청에다가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해! 그럼 여기서 다음 날까지입니다. 다음 날까지. 맞아요? 그런데 잠깐만, 그럴 리는 없지만 이 자리에 지력청량수행 계획서 하면 오더 와이다. 이걸 의뢰서 이라면 또 끝장이다, 끝장 아이다? 끝장입니다. 의뢰서 이라면 끝장입니다. 의뢰서가 아니고 무슨 서? 계획서. 됐죠? 그 다음에 청량기간은 며칠이다? 5일. 검사에는 뭐다? 4일. 가볍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합의를 했어요. 합의할 때 3분의 2는 청량기간, 3분의 1은 검사기간, 5X다? X. 4분의 뭐다? 3. 4분의 뭐다? 1. 제가 지금부터 걱정하는 것은 저는 이런 것은 절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본인이 외우는 거지 뭐. 네. 말 바꾸는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말 바꾸는 것만. 자, 그러면 12번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 이제 답이 바로 나오죠.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어요. 여기에 31일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때 청량기간이 있고 검사기간이 있다면 청량기간은 4분의 뭐다? 4. 검사기간은 4분의 뭐다? 1. 그럼 32일의 4분의 3은 며칠이다? 24일이지. 4분의 1은 며칠이다? 8일. 그럼 여기서 무슨 기간을 물었다? 검사. 그러면 24일이다? 8일이다? 8일이지. 이렇게 딱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잠깐만 잠깐만 일단 아까 전에 설명을 했는데 출제유니 여기까지는 빈칸 느낌이다. 맞다 맞다. 빈칸 느낌이다. 그 다음에 이거 문제 낼 수 있고 이거를 독자적으로 내린 게 바로 이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나왔을 때 이 합의를 먼저 봅시다. 합의. 30일간 청량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럼 30일에 잠깐만. 30일의 4분의 3이죠. 30일의 4분의 3은 며칠? 24일. 4분의 1은 뭐다? 8일. 그럼 조금 있으면 이 문제가 나아요. 60일간 청량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 60일의 4분의 3은 뭐다? 45일. 이거는 뭐다? 15일. 그럼 60일 중에 45일은 청량기간, 15일은 검사기간. 됐다 안 됐다? 됐다. 됐고. 그 다음에 이 위에 거는 아까 전에 지금 이거거든 청량기간 요거를 딱 해야 됩니다. 이게 일어났죠? 그 다음에 15일까지 뭐다? 4일. 그러니까 이게 몇 점? 4점. 몇 점? 4점. 그럼 만약에 20개를 설치하면서 청량한다면 여기까지 더 해주면 되지. 맞아요. 그럼 만약에 19개면 여기까지만 더 해주면 되지. 맞아요? 그럼 해결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완벽하게 소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한 문제를 맞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갑니다. 그럼 여기 바로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 더 보고 들어가 볼게요. 하나 더. 이거는 연습하면 해봅니다. 60일간 합의를 하기로 했다. 60일의 4분의 3은 몇 철이다? 45일. 4분의 1은 뭐다? 15일. 그럼 답은 몇 번이다? 2번. 그럼 이제 요거는 해결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여기에 이제 그게 나오거든. 자, 봅니다. 여기는 지적기준점, 20점을 설치하면서 청량을 한다. 청량기간이 며칠이나 이래 나왔죠. 그죠? 그럼 아까 전에 풀이해보면 이렇게 풀이했죠. 자, 요거 잠깐 들어가 볼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졌어요. 20개는 여기에 있지. 맞죠? 네. 그래서 청량기간은 며칠 5일. 15개까지가 며칠 4일. 여기서 4점의 매다 하루. 그리고 여기 또 뭐다? 하루. 그리고 요거를 합치면 며칠이다? 11일. 이거를 합치면 며칠이다? 11일. 됐다, 안 됐다?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거를 물었어요? 자, 검사기간을 제외한 무슨 기간? 청량기간. 그럼 답은 며칠이 몇 번이다? 11일. 됐다, 안 됐다? 됐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으로 갔습니다. 출제인의 시험 문제일 때 이렇게 갈로 여기를 해요. 갈로 여기를 해요. 그럼 이건 쉬운 거니까 청량기간은 며칠 5일, 검사기간은 마다 4일. 기준점을 설치하면서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뭐다?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뭐다?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몇 점?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5, 4, 4. 그럼 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가볍게 되어졌어요.